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택의 공급 관련한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공급에 관련해서는 주택법 7문제 중에서 보통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출제하는 쟁점은 5개가 있어요 근데 5개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게 선분약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주택의 건설 공급 과정을 미리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한다 이게 이제 기본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업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허가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공부하셨던 것 중에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고 하는 거 단독주택은요 원칙이 30호인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한옥에 있어서는 50호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고 봤었고 공동수택 원래 30세대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데요 문제는 그거죠 시험에 뜨는 것은 단지형 연립, 단지형 타세대에 있어서는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사업계획 승인 권자 누구냐 했을 때 시장 분수 또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있을 수 있는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장원이 사업계획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케이스 그게 두 가지죠 사업주택 관련해서 국가와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택 했을 때 이때는 국토교통부장원이 사업계획 승인 해 주고요 또 하나 국토부장원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자 이렇게 주택 건설 사업 등을 하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장원이 사업계획 승인한다 세 번째 포인트가 바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 할 수 있는 케이스 바로 600세대 이상이 됐을 때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이제 앞을 쟁점 봤었고요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고 나서요 착공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칙 2년인데요 5년인데 2년짜리도 있고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주택이 완성이 되기 전에 미리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택 사십시호라고 하는 거 아파트 광고하는 것을 입주자 모집 공고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에 앞서서 자 이 사업 주체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아파트 착공하자마자 바로 분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사 진청률이 40% 이상이 되게 되면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 입장에서는요 착공을 한 다음에 공사 진청률이 40% 이상 되게 되면은 그때는 뭘 한다 자 우리 아파트 분양할 수 있게 사인해 주세요 라고 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요 시군 구청장한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공사 진청률을 40% 넘었으니까 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승인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승인 신청이 있으면 시군 구청장에 가서 조사해 봅니다 그래서 공정률이 40% 이상 되게 되면 그때 바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돼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떨어지면 우리 아파트 사십시오 라고 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 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분과 같은 요즘에 이제 통일에 대해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자 사람들이 자 청약을 하게 되겠죠 청약을 하게 되면은 그때 바로 경쟁률이 1대 1이 넘는다 라는 전제하에서 이때 문제가 되는 거 바로 추첨의 문제가 있겠고요 당첨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입주자 저축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때 바로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청약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떨어지면 이제 추첨하고 당첨 등의 문제가 발생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요 아 이 주택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소위 사용검사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 사용검사 관련해서 주의한 출제 포인트 원래 이제 주택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된다 라고 봤었고요 자 분할해서 사용검사를 할 수 있다 또는 동별로 사용검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출제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검사 외에 임시 사용승인 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었고요 이런 임시 사용승인 있게 되면은 그때는 역시 사용할 수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쟁점은 공동 주택에 있어서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동별 사용검사 분할해서 사용검사 할 수 있다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봤었고요 자 그럼 이제 주택이 다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자 완성되면 결과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소유권 보존 등기 하는 날을 우리 법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일 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에 대해서 자 결과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한 날이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일 이런 똑같은 표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일로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지도록 격려가 되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즉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일로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라고 하는 것이 경로가 돼야 된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건설 그리고 공급 과정 요걸 우리가 선분양제자로 불러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선후보들이 쭉 나오면서 나오는 공약들 중에 하나가 후분양으로 돌리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 후분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공사 진청률 80% 됐을 때 이렇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것을 후분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자 대한민국 전세계를 통틀어서 우리나라에서만 아파트가 완성도 되기 전에 미리 분양할 수 있는 이런 구조 선분양제도 이게 이제 70년대 60년대 산업화되면서 갑자기 도심지에 주택이 된 수요가 급증되고 그 당시에 어떤 금융 이런 시스템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아파트 완성도 되기 전에 미리 팔아먹을 수 있는 이런 구조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주로 조폭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뭐죠 돈 모아가지고 빙 뜯어가지고 지상으로 기어 올라올 때 제일 하는 것이 바로 건설업체 건설에 그래서 얘들이 참 대책 없이 사는 게 지금요 수요 예측 안 합니다 그냥 입주자 모집공고 때려버려요 그래서 그 돈 모아서 집을 짓겠다 이런 논리 구조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정부에서 어떤 사회적인 혼란 때문에 또 집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에 집장 사시는 분들 진짜 날로 먹었습니다 이게 경기예측기고 뭐고 아무 필요도 없는 이런 구조였었고요 자 이게 기본 구조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자 착공한 다음에 먼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공사 신청율 40% 이상 됐을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확인이 되면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청약 받고 당첨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검사 입고 나서 완성이 되면 소위권 보존등기를 하고 소위권 보존등기 한 다음에 60일에 소위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이런 구조에서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출제 포인트가 바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얘기인데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사업주체라고 하는 개념과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국가지자체 공사인 사업주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주체는 자 공사 진청률 40%에 이르게 되면은 이때 바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주택에 입주자 모집 보니까 원칙 나와 있어요 사업주체가 주택에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바로 시군구청장에 승인을 바래야 한다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리고 항상 시험에 드는 건 예외항로 자 바로 국가지자체 공사인 사업주체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지자체 공사인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국가지자체 공사인 사업주체는 공사 진청률 40%에 다다르지 않아도 그때 바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LH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분들은 진짜 대범한 분들이에요 공사 진청률 제로라고 할지라도 바로 분양을 할 수 있어요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한데요 항상 시험에는 국가지자체 공사가 주택에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 시군구청장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만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국가가 나왔다 한 번은 지자체가 나왔다 토지공사가 나왔다 지방공사가 나왔다 해서 무조건 시험 문제는 예외 파트 그래서 원래 주택에 입주자를 모집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국가지자체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었다 이렇게 할 것이고요 두 번째가 복리시설에 입주자 모집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복리시설은 상가를 의미하게 될 것인데 지금요 주택에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시군구총장에 승인을 얻도록 했었고요 이에 비해서 복리시설에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시험에 나오는 쟁점은요 국가지자체 공사인 사업주체는 복리시설에 입주자 모집함에 있어서 시군구청장에 승인을 요하지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파트는 무조건 시험 문제가 두 가지야 국가지자체 공사인 사업주체가 바로 주택에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 시군구청장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서 틀리게 뽑아주고요 또 하나가 국가지자체 공사인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에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 신고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항상 예외 항목을 가지고 틀리게 구성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쟁점 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마감 자제 목록표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1번에 승인신청 2번에 견본주택 건설 했는데 거기다 이제 괄호 열고 승인청에다가 원칙이라고 써 두시고요 그 다음에 견본주택 건설에다 예외라고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 이렇게 부가적인 표현을 해야 돼요 자 지금요 마감 자제 목록표 얘기는 이거 뭐 하는 거냐면 과거에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서 이 사업주체가 처음에 모델하우스 뽑을 때는 정말 최고급 자제를 써서 주택을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분양을 할 때는 하급 자제를 활용해서 분양한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입장에서는 사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쟁들 자꾸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바로 마감 자제 목록표 그리고 그 견본주택의 모델하우스의 내부를 전량한 영상물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죠 그래서 사업주체가 시군구청장에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무슨 승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을 받게 할 때 승인을 받기 위해서 마감 자제 목록표 그 다음에 영상물 등을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근데 역시 시험에 뜨는 건 예외 항목이죠 누구? 국가 지자체 공사인 사업주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마감 자제 목록표 그 다음에 영상물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할 때 제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국가 지자체 공사인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지자체 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감 자제 목록표 제출할 시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견본 주택을 모델하우스를 건축함에 있어서 그때 바로 마감 자제 목록표 그 다음에 또 하나 영상물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고 해서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 딱 정형화되어 있죠 옆에 지문 나와 있지만 국가 지자체 공사인 사업주체가 마감 자제 목록표 권장을 제출해야 되는 시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시기다 그러면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세 가지 지금 주택 입주자 모집 그 다음에 복리시설의 입주자 모집 그리고 마감 자제 목록표의 제출 시기 등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시험에 뜨는 것은 국가 지자체 공사인 사업주체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국가 지자체 공사인 사업주체 첫 번째 주택이 입주자를 모집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복리시설에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 신고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감 자제 목록표 제출함에 있어서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이 아니라 견본 주택을 건설하는 데에 대해서 세 가지 묶어서 한 문제짜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선 분양에 관한 부분이고 그 사이드 장점으로써 이 마감 자제 목록표 받은 시군구 등에서는 2년 이상 보관하고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이걸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요 소위 저당권 등의 설정 제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 등의 설정 제한 얘기는 지금 19회 20회 때 마지막 출제가 되고 7년간 출제가 되지 않은 주제 그리고 아마 5개 출제 포인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저당권 등의 설정 제한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이 그림을 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볼까요 사업주체가 사업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착공을 하고 국가 지자체 공사가 아닌 사업주체에 있어서는 입주자 모집 홍보 승인 신청 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입주자 저축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약하고 당첨되고 등등등 뭐 이렇게 해서 주택을 분양을 받는 그런 구조인데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은 지금요 이 사업주체하고 입주 예정자 사이에서는 소위 매매계약 또는 뭐 등등에서 채권계약을 책임한 것에 불과합니다 물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입주 예정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입주 예정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사업주체가 뒤져버린다 라고 하면 이게 이제 돈 받을 데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은 사업주체가 어떤 일을 하냐면 지금 입주자 모집 홍보를 해서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는 와중에 이 문제 주택 건설 대지에다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 대지를 팔고 도망가 버린 수가 있어요 또는 이 문제 주택 건설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 등을 설정을 했다가 돈을 갚지 못해서 또 경매 넘어가게 되면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입주 예정자는 자기 전 재산을 투입해서 내 집 마련하려고 꿈에 부풀었는데 말 좀 꽉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채권 관계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10원도 건설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네요 지금 사용 검사까지 있어가지고요 주택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주체는 누구한테 입주 예정자한테 당첨돼서 계약금 중도금 낸 분한테 이 주택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업주체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문제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를 해버린다 매각을 해버린다라든가 혹은 이 문제 주택에 대해서 저당권 등을 설정하고 돈 빌리고 돈을 갚지 않게 되면 역시 입주 예정자는 전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는 그겁니다 자 이렇게 사업주체가 이 주택 건설 대지 또는 만들어진 주택에 대해서 자 입주 예정자 이익을 해야 하는 사태 자꾸 발생을 하게 되니까 소위 나중에 망할 때 망하더라도 이 문제 토지 자 주택 건설 대지라든가 또는 만들어진 주택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을 금지하고 양도 양수 등을 금지를 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야만 이 입주 예정자가 설령 나중에 사업주체가 망할 때 망하더라도 땅이라도 팔아서 몇 분이라도 건질 수 있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다는 게 바로 저당권 설정 등이 금지되는 시기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되는 시기 매각이 금지되는 시기라고 하는 거 법에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한 날 이후 61까지 기간 동안 소위 저당권 설정 등이 금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기르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한 날 이후 61까지 기간 다시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한 날 이후 61까지 기간 동안 소위 저당권 설정 등이 금지가 되게 된다 이게 하나 외우실 항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외울 게 바로 주택조합 얘기입니다 자 우리 사업 주체 중에서의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미 입주 예정자 조합을 미리 다 모집을 하게 됩니다 사업직 승인 받기잖아요 따라서 이 주택조합인 사업 주체에 있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어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직 승인 신청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한 날 이후 61까지 기간 동안 소위 저당권 설정 등이 금지가 되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버전 그래서 하나는 뭐라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한 날 이후 61까지 기간 두 번째 만약 사업 주체가 주택조합이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여자 사업객 승인 신청을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한 날 이후 61까지 기간에서 두 가지 버전으로 바로 저당권 설정 등이 금지되는 기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어려워요 다만 이게 지금 7년째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또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한 번에 외워지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넘어가세요 그 다음 편에 가면 부기 등기라는 주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그 한 페이지에 문제 넘어가서 자 부기 등기 등 해서 보게 되면은 자 일단은 이 부기 등기 시기 라고 하는 것이 또한의 출제 포인트 자 지금요 이 주택 건설 대지에 대해서 소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한 날 이후 61까지 기간 등 저당권 설정 등을 금지하고 있고요 한편 주택가에 대해서도 자 역시 저당권 설정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 주택 건설 대지를 혹은 만들어진 주택에 대해서 누가 이 사업 주체가 혹시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라고 했을 때 바로 돈 빌려주는 사람 또는 이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것이 자 주인 있는 주택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경고하기 위해서 이 주택은 이미 집주인이 정의되어 있으니까 사서 말짱 꽝 저당권 설정에 맞자 말짱 꽝 이런 식으로 경고해 주는 개념이 부기 등기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 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부기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부기 등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이제 부기 등기 시기라고 하는 것이 출제 포인트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할 때 이 문제 주택 건설 대지는 양도 등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저당권 등기 설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경고하는 거 바로 바로 주택 건설 대지에 대해서 부기 등기 미리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에 있어서 이 문제 주택은 집주 인청이 되어 있으니까 양도 등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경고해 줄 거다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부기 등기를 하도록 하는 데 있어 하여튼 이 문제는 뭐 나머지 잡다는 얘기는 다 빼버리고 시험 문제에 답을 뽑을 때 두 가지를 가지고 구성을 해요 자 어려웠던 거 기간 물어보는 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이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한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요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해서는 자 또 하나 아 주택 조합인 경우에는 사업객 승인 신청을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한 날 이후 61까지 기간 두 가지 버전 그리고 부기 등기 시기라고 해서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부기 등기 그리고 아직 안 나온 게 하나 있는데 국가지자체 공사 등은 어떻다 부기 등기 의무가 없다라고 해서 자 이 국가지자체 공사는요 앞에서 보실 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등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쟁점이 국가지자체 공사는 믿을 수 있는 자 그래서 굳이 부기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소위 저당권 등의 설정 제한이라고 하는 거 요게 또 하나의 출제 포인트 제일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가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은 거의 매년 한 문제가 구성이 되고 있고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 개념을 보게 되면은 사업주체가 평당 얼마를 받겠다라는 식으로 자 평당 분양가 등을 제시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게 그런 식이죠 사업주체가 평당 얼마를 받겠다라고 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소위 분양가 심사위원회라고 하는 데다가 이 분양가를 제출해요 그래서 이 시군구에 설치된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그래 이렇게 분양에도 좋아 사인해주게 되면 분양할 수 있는 구조 그래서 너무 분양가가 높게 되면 시군구에서 소위 분양가 심사위원회 라고 하는 기구에서 분양가 심사위원회 통과를 못해요 그러면 사실상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일단 적용 범주라고 해서 첫 번째 제목들 보셔야 돼 공공택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소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그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 공공택지하고요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에서 따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으로 지정된 지역 이 두 가지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법이 바뀌었던 부분이죠 과거에는 공공택지가 됐든 공공택지 외의 택지가 됐든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공공택지 외의 택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으로 지정고시를 했을 때만 바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공공택지는 뭐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뭐냐 라고 했을 때 공공택지의 핵심이 되는 것은 자 이 주대 건설 용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수용 방식으로 수용 방식으로 자 이 공동 주대 건설 용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공공택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16개 이제 문제 구성에 그런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그 공공택지 종류가 아홉 개가 쭉 하니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문제는요 공공택지를 절대 외울 수 없어요 아홉 개를 어떻게 외웁니까 따라 죽여도 못 외우지 그래서 여기서는 공공택지가 아닌 것을 외우셔야 돼 그래서 거기에 아홉 개 항목 중에서 일곱 개 3번부터 9번까지는 무조건 소위 수용 방식 등을 통해서 수용 방식을 통해서 자 이 조성하는 그런 사업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부터 9번까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1번하고 2번 보니까 도시 개발사업 그리고 또 하나가 경제 자유 구역 개발사업 이런 표현 써 놓고 중간에 수용 방식에 한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구성을 할 때는 공공택지를 고르시오 가 아니라 공공택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공공택지 틀리게 구성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밖에 없어요 최대 도시 개발사업 하고요 경제 자유 구역 개발사업만 어떻다? 틀리게 구성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경제 자유 구역 개발사업은 또 출제가 안 돼요 이유는 법 이름 자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치면 구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죠 다음 중 공공택지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도시 개발사업이라든가 혹은 경제 자유 구역 개발사업을 고르시면 그게 답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밑에 문제에 다음 페이지까지 넘어가서 보게 되면 결론이 뭐냐면 공공택지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구성이 되거든요 쓱 보면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답이 5번 돼 있어요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서 상관이 없어요 그저 우리가 공공택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구성이 될 때는 답을 뽑을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도시개발사업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더 굳이 외우고 싶으면 경제 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외워도 무방한데 자 5번이 왜 틀렸냐 라고 했을 때 자 공공택지라고 하는 것은 수용 방식을 통해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가리켜서 공공택지라고 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5번 질문에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상당히 꽉한 건데 자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도시개발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는요 소위 환지 방식일 때만 환지 방식일 때만 사업시행자 도시개발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5번 질문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소위 수용 방식이 아니라 환지 방식이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따라서 이때는 공공택지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해설을 해 드릴 수 있는데 자 개념필업 구역 그냥 이 문제 16개 때 구성되고 지금 12년째 출제가 되고 있지 않는데 혹시 시험에 낸다면 다음 전 공공택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나올 테고 그저 답은 확률상 99%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0.1%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만 틀리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이게 앞에서 우리 공부할 때 그런 거 있었죠 건축법에서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우리 교재 한번 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건축법에서 이게 이제 대단히 어려운 파트 여섯 개가 있었죠 여러분 교재 189페이지인가요 거기에서 대지라고 해서 1필지 1대지 원칙에 예외라고 해서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지금 무려 여섯 개나 있어요 그걸 다 외울 수 없다고 그럼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는 경우를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고 2번과 6번 뒤쪽에 다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를 단순히 푸는 거에요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는 경우는 한번 보라고요 뭔지 모르지만 소유자가 다른 경우 또는 소유권 외의 관리 관계가 다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외우시는 거에요 그래서 다시 갑니다 시험 질문에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는 경우는 한번 보라고요 다른 경우에는 어떻다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가듯이 자 다시 문양과 상한제 와서 공동택지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만 출제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이라고 하는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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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게 되면 어떻다고요 요것은 공공택지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욕심부릴게 분양과 상한제 적용적 자 우리가 이제 공공택지 수용 방식을 통해서 조성하는 공동주택 건설용제를 가르쳐서 공공택지 그럼 이제 공공택지 외택지기 라고 하는 것은 민간 건설업자가요 수용을 하지 않고 그냥 각각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이렇게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는 토지를 가르쳐서 바로 공공택지 외택지 라고 부르게 됩니다 시험에 뜰건요 숫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공공택지 외택지에 대해서 바로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을 하자 라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 고시할 수 있는 경우에서 그냥 숫자 단순하게 요구시아 의미 새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국토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10% 200% 20 대 1 다만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어갈 때 출제를 할 때는 항상 그 세번째 20 대 1 제일 앞에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가운데가 바로 200% 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실제 문제 구성할 때는 제일 마지막이 10% 될까 해서 10% 200% 20 대 1 이라고 해서 그래서 보통 이제 거꾸로 쳐서 이렇게 괄호 넣기 문제로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던 주제인데요 자 우리 요즘에 이제 주택법의 어떤 출제 경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숫자 물어보는 문제가 특히 괄호 넣기 문제가 자주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10% 200% 20 대 1 요렇게 세 가지 수점을 요시해요 그래서 이 파트에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범주 관련해서 공공 택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하면 도시개발사업 혹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그 다음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숫자 올바른 것끼리 연결한 것은 식으로 가게 되면 10% 200% 20 대 1 물론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기역 20 대 1 니은 200% 디귿 10% 이런 식의 숫자를 아마 깔아주게 될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에요 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케이스 예 도시형 생활주택하고요 관광특구라고 하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 법주문은 이외에도 경제 자유구역 개발사업 이런게 있는데 시험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왜 엄청 길어서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게 뭐라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관광특구 그래서 관광특구를 보면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이 숫자가 나오는데 전혀 의미없어요 이런 숫자는 전혀 포인트 한데 옆에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것도 중복하는 지문까지 겁나 많이 나오고 근데 단 한 번도 답을 뽑는 지문이 아니에요 얘는 항상 사이드로만 내는 겁니다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답이 아닌 지문 그래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 배제라고 해서 공공택지 라고 할지라도 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이라고 할지라도 자 도시형 생활주택 하고요 관광특구라는 표현 들어가면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이게 이제 적용 보험주의에 관한 주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279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가게 되면 분양가격의 심사 및 공시 등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다시 갑니다 자 우리가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 싶을 때는 시군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사업주체가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할 때 앞에서 이제 공부할 때 이 주대 건설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다 라고는 부기등기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위 분양가라고 하는 거 평당 얼마다 이런 식의 분양가 내역을 바로 시군구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군구에서는 그 시군구청장 밑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해서 이 분양가가 적정한 것인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지금 보면 시 도지사 이런 편에서 클릭해 뽑았는데 전체 그림 보셔야 돼요 무조건 다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자체가 누구한테 이루어지니까 시군구청장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분양가 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거 시군구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의 구성에서 이게 한번 답이 됐어요 분양가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간단해요 땅값하고 건물값에서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해서 20회 땐가 요구를 갖고 답을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파트는 이제 예외가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토지이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서 홍보하실 때 주택의 기본 정의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그리고 부속 토지를 묶어서 주택이라고 살펴봤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토지이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하는 거 소위 반값 아파트에 해당하는 개념이었고 걔는 토지에 대해서 40년짜리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지상권 의제된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토지이임대부 분양주택이 혹시 분양가 상하자에 걸리게 되면 이때는 건축비만 소위 분양가 항목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예외 항목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고요 내용 자세한 건 별 필요가 없겠고 그 밑에 이제 분양가의 공시라고 해서 지금 공공택지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 등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에서 상한제 적용적으로 지정 고시된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건 다 쌀뜸소리고 제일 뒤에 분양가 항목을 공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출제 포인트 정말 간단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일반적인 주택에 있어서는 택지 비와 건축비와 건축비로 분양가가 구성이 되고요 도시형 그 다음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있어서는 건축비가 분양가가 될 것인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평당 400 평당 500 이렇게 나온다 했을 때 싸냐 비싸냐 이렇게 하게 되면 평가를 할 수 없어요 동네마다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창문틀은 얼마고 뭐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쫙 항목을 펼쳐라 라고 하는 것이 분양가격의 공시에요 그게 공공택지가 됐든 공공택지위 택지가 됐든 무조건 어떻게 해라 분양가 항목을 공시해야 된다 제일 뒤에 문장만 보셔야 돼 그리고 옆에 지문 보게 되면 공시할 필요가 없다 공시할 필요가 없다 라는 식으로 그래서 틀리게 뽑아요 그래서 이건 제일 뒤에 무조건 분양가 항목을 어떻게라 공시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뒤쪽 정리하게 되면 지금 앞에서 분양가 상환자 적용 범위 보셨고 지금까지 한 걸 정리를 하게 되면 시군구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한다 그리고 분양가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택치비와 건축비를 묶어서 분양가로 보게 되는데 토지 2인대부 분양주택에 있어서는 건축비를 분양가로 본다 그리고 이렇게 분양가 상환자였을 때는 결국은 어떻게라 분양가 항목을 공시해야 된다 그것이 공공택지가 됐든 공공택지 외의 택지가 됐든 무조건 분양가 항목을 공시해야 된다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분양가 항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해서 보셨고 세 번째 주제가 전매 제한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편씩 너비시게 되면은 전매 제한 기관들이 쭉 나와 있어요 때려 죽여도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3년간 지문 한 번 구성이 돼서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 버려야 돼요 해서 일단은 기본틀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은 원래 겁나 비싼 아파트를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좀 싸게 아파트를 분양을 한 케이스다 그러면 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싸게 분양을 받았으니까 요거 요거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게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에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요것을 사고 팔 수가 없다 즉 전매 차익을 얻을 수 없다 일단 이렇게 가는 거에요 자 그런데 항상 시험은 예외가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전매가 가능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 보기에 앞서서 부기 등기 얘기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 주택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자 부채적인 기간은 모르겠는데 분양가 상한제라고 해서 전매 제한을 받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러면 전매할 수 없다 팔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인지 아닌지 알게 뭡니까 그래서 이걸 경고해 주기 위해서 자 사업 주체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자 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 에다가 어떻게라 이것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외부에 공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 부기 등기 매매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경고문 주택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게 한번 시험 문제 답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바로 예외적인 사유죠 지금 분양가 상한제 일정 기간 전매 제한 받습니다 예 전매 제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전매가 가능한 사유 이거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먼저 거기 보니까 박스부터 볼 거에요 상속이라고 하는 건 나와있죠 그래서 자 이런 예를 듭니다 아버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야 이것을 가지고 아들한테 명의를 넘겨줄 수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셔서 입관되게 되시면 그때 바로 아들 명의로 바꾸는 거 이건 특유가 아니기 때문에 명의 바꿀 수 있다 두 번째 이혼이라고 하는 거 자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고 하는 거 이거 말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자기 부인한테 명의 바꿔주고 싶다 라고 했을 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혼 하셔야 됩니다 이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집집도 위자료로 넘겨주고 자유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상속과 이혼이라고 하는 신분상의 변동에 따라서는 어떻게 하셔야 있다 명의 변경을 할 수가 있다 일단 이렇게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가편 이사 나와 있죠 자 크게 우리 앞에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다른 도시로 이사 가는 경우 다른 나라로 이사 가는 경우 다른 세상으로 가신 분 주택으로 이사 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도시로 이사 이렇게 3번 되어 있어요 세대원의 근무, 생업상의 사장, 질병치료, 취약결혼 등으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또는 군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물론 여기서 출제 포인트는요 수도권 으로의 이전 제외라고 하는 게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는데 그 다른 도시가 서울, 경기, 인천과 같은 수도권일 때는 어떻다 그것은 전맥 가능 사유가 아니다 라고 할 것이고 해외 2주 해외 2년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가요 다른 세상으로 가신 분 주택이 돼서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이런 경우죠 어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양과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을 받았고요 전매 제한 기간입니다 이거 팔 수 없어요 근데 다른 도시로 이사 가고 다른 나라로 이사 가는 거 이건 이해가 쉬울 테고 하나가 뭐냐면 자 이분이 복도 많아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주택을 하나 남겨놓고 갔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이사 가게 되는 경우 즉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 들어가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물론 세대원 전원인데 바로 분양과 상한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 팔고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사연들을 보니까 상속과 이용이 있었고요 다른 도시로 이사 다른 나라로 이사 다른 세상으로 가신 분 주택으로 이사 가는 경우 이런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6번이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휘 등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것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죠 전부 증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 조항은 왜 만들어졌냐면 이게 이제 부부가 한 주택에 대해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좀 세금이 작다고 상대적으로 한편 일방 부부 중에 한 사람만이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세금이 좀 세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이온 위장이온 이런 사태들이 자꾸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만들었던 거 자 이 분양가 상한자 적용 주택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 즉 공동 소유로 돌리는 경우 이때는 전매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조항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바로 경공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내가 분양가 상한자 적용 책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의 변경 안 됩니다 상속, 이혼, 다른 도시, 다른 나라, 다른 세상으로 가신 주택으로 이사거나 배우자에게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 변경할 수 없어요 그런데 빚을 갚지 못해서 국가는 지자체 등에 대해서 빚을 갚지 못해서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된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그걸 이제 낙찰받은 분이 소유권 취득한다라는 측면에서 전매가 가능하다 요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요건 이제 좀 이때 투기 과열 지구에서 전매 제한하고 똑같이 마무리 가는데 자 전매 가능 사유라고 하는 거 상속, 이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도시로 이사 다른 나라로 이사 다른 세상으로 가신 분 주택으로 이사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 경공매 등에 사유가 있게 되면 명의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그런데 그 앞에 전매 가능 사유에 그 박스 위에 지문을 보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자 나 다른 도시 이사 갈 거야 그리고 팔 거야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바로 한국 토지 주택공사에 동의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일정한 사유를 입증을 하게 되면 소위 전매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또 시험에서는 예외가 문제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전매 가능 사유에 걸렸다 라고 하는 것을 토지 주택공사에 사인 받고 나서 이렇게 전매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자 지금 상속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어떻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해서 상속을 무슨 동의를 받아요 그냥 법률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 물건변동이 발생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상속은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것이고요 그의 마지막 쟁점으로써 우선 매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공급 받은 자가 이 전매를 하고자 합니다 그때 누구한테 토지 주택공사에 동의를 받도록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토지 주택공사가 동의해서 팔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혹은 이 한국 토지 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분양가 상한제 정리해볼까요 분양가 상한제에서 첫 번째 포인트가 적용 범주라고 해서 공공택지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등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근데 공공택지 영역에서는 아닌 것을 고르시오 도시 개발사업 경제 자유구역 개발사업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10% 200% 20대 1이라고 하는 거 그 외에 분양가 상한제 배제라고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관광특공은 분양가 상한제를 배제한다 두 번째 분양가 심사위원회 시군구에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분양가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문제는 도시이임대부 분양주택에 있어서는 건축비를 말한다 그리고 분양강목은 무조건 공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매제한이 걸리죠 그래서 이 전매제한이라고 하는 거 외부에 공시하기 위해서 주택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동시에 부기등기를 하게 되어 있었고요 자 이렇게 전매제한이 걸려 있다는 거 공시가 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상속과 이온 다른 도시로 다른 나라로 다른 세상으로 가시는 분 주택으로 세대원 전부가 이사가게 되는 경우라든가 경공매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 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가 가능하다 즉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만 상속에 있어서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전매로 왔을 때 토지 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상당히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출제 포인트 네 번째 포인트 여러분 교재 그 다음 페이지 가면 공급질서 결혼금지 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급질서 결혼금지 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 묶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주택법에서 내 집 마련하라고 내 집 마련하라고 만들어 놓은 지위증서가 세 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 드릴 때 했던 얘기 중의 하나가 주택상환사채 라고 해서 토지 주택공사 또는 등록사업자 얘가 주택 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야야 돈 좀 꼬줘라 앞으로 주택으로 돌려줄게 라고 했던 개념이 주택상환사채 라고 했던 개념이죠 구체적으로 토지 주택공사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었고요 또 하나가 등록사업자 자 자본금 5억 원 이상으로써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실적이 300세대 이상 이런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금융기관 등에 보증 받아서 사채 발행할 수 있다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이거 있었죠 자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몸만 가서는 돈만 싸들어 가서는 분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미리 가입했던 거 입주자 저축증서 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수 있겠고요 입주자 저축증서 실무에서는 소위 물 딱지 라고 불리는 그런 개념이 될 것이고 어찌됐든 간에 이 입주자 저축증서 라고 하는 것도 신규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그런 방법 수단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봤던 것이 바로 주택조합 설립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지위 바로 주택조합원의 지위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무허가 검을 확인서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있는데 그거 중요치 않고요 그죠? 세 개 줄줄 외우셔야 돼 자 바로 주택상원사체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조합원의 지위 예 이런 것들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등 다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포인트가 되는 것이 주택법에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지위 증서라고 하는 게 주택상원사체 입주자 저축증서 그리고 주택조합원의 지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다 금지가 되게 됩니다 사고 팔 수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시험문제 쟁점은요 상속 저당의 경우 제외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속 저당의 경우 제외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 가지고 바로 분석을 해 드릴게요 그 바로 밑에 있는 문제가 지금 10 언제야 9회 때인가 18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이게 옛날 문제인데 자 주택법령상 주택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되는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속 저당의 경우 제외한다 미리 전제를 깔아놓고요 자 1번 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한 주택상원사체 예 당연히 양도 양수할선 금지가 됩니다 두 번째 자본금 3억 원의 법인으로써 최근 3년간 200세대 연평균 200세대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원사체 이 문제는 되게 까다로운데 2번이 틀렸어요 근데 이건 딱 10년 전 문제예요 숫자 바꾸치기 하고 있죠 그래서 자본금 5억 원 이상이 돼야 되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실적이 300세대 이상이 됐을 때만 이러한 주택상원사체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3번 입주자 저축증서 라고 하는 것 자 맞구요 나머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것이고 이 문제는 최근 경향을 좀 봐야 되니까 그 최근 5년간 기출문제 1,2,3페이지 넘기면요 여러분 교재 지금 교재로는 289페이지인가 를 보면은 문제가 나와 있어요 몇 페이지 7번 문제부터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제 자료는 289페이지인데 페이지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서 1번 주택상환사체의 증여 2번 입주자 저축증서의 매매 알선 3번 도시개발제건의 양도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제건 이것도 어려운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뭔 얘기인거하니 주택법에서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서 지휘 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한다고요 자 주택상환사체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 조합 우원의 지휘 그래서 이 도시개발제건 대단히 까다른 문제형태인데 도시개발법에서 나왔던 개념이고요 이 도시개발제건 이라고 하는 거 시, 도, 지사가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는 자 이 사람으로부터 돈을 꾸는 제도죠 그래서 상환기간 5년, 10년 이내에서 결과적으로 이 도시개발제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집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자 만들어낸 증서지휘 주택상환사체 입주자 저축증서 그리고 또 하나 주택조합원의 지휘 양도, 양수, 알선, 증여 다 등 금지가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서 290페이지인가요 8번 문제 거의 똑같은 문제가 나오고 8번 문제 29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똑같은 문제 계속 반복이 되는데 주택법령상 공급질서 주택공급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지된 행위가 아닌 것은 되어있어서 요즘은 이제 새로 나온 문제의 위험인가요? 1번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휘의 매매 이게 바로 주택조합원 지휘가 되겠죠 두 번째 주택상환사체 매매 알선 그리고 3번 입주자 저축증서에 저당 나와있죠 네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택상환사체 주택조합원의 지휘 그리고 입주자 저축증서 양도 양수 알선 등 다 금지가 되는데 상속 저당에 의한 경우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당은 어떻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밑에 구본문제도 똑같은 문제예요 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1번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휘의 증여 2번 주택상환사체 저당 답은 2번이죠 그래서 지금 24, 25일 때 문제에서는 상속 저당 중에서 계속 저당을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교재 282페이지 않나요 공급질서 교란행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결론 미리 외우셔야 돼 주택조합원의 시위 그리고 주택상환사체 그리고 입주자 저축증서 이런 것들은 양도 양수 알선 등 다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양도 양수의 어떤 유행에는 매매라든가 또는 증여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러나 상속 저당에 의한 경우는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지금 24, 25일 때는 계속 포인트를 삼고 있는 게 바로 저당을 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전형적인 예시 지문이 자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주택조합원 지위의 상속이라고 하는 거 상속은 어떻다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공급질서 교란행위라고 하는 거 이 파트는 좀 옛날에는 문제를 구질구질하게 냈는데 지금 최근에 문제 출제 경향은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주택조합원의 지위 주택상환사체 입주자 저축증서 등 양도 양수 알선 등등 다 금지가 되는데 상속 저당에 의한 경우 그러하지 않느라 해서 결과적으로 교란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면 제일 유력한 답이 상속이나 저당이라고 해서는 교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까지 보셨고요 중간이 필요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가 투기과열지구 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 보니까요 자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자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 넘기시게 되면 자 그 투기과열지구 지정 절차라고 하는 거 국토교통부장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협의를 이렇게 일단 뼈대를 잡아놓고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 지문이 많이 구성이 됐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답이 되지는 않았던 지문이고요 우리가 굳이 외운다면 재검토 1년마다 재검토 누가 재검토라 국토교통부장관이 1년마다 재검토 자 그래서 이거 보면서 법조문의 구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기과열지구 지정 누가 하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재검토는 누가 한다고 되어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법 논리가 안 맞잖아요 지정하고 해제하고 이런 사람이 당연히 재검토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떤 법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옛날부터 우리 주택부합회사는 계속해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해제할 수 있다라고 오랫동안 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어떤 시 도지사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안합니다 지정 안합니다 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신규로 분양되는 주택에 전매제한관리자를 그 지역 주민들한테 몰매를 맞고 싶으면 그걸 지정을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단 한 건도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을 굳이 고칠까 까지는 아니고 나중에 만들어진 조항이 재검토 조항 그래서 이때는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서 국토부장관이 1년마다 재검토해서 지금 답이 됐던 걸 정리하면 투기과열지구 누가 지정한다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고요 국토부장관 1년마다 재검토 그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대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느냐 이런 것들도 시험 지문에 구성이 되는데 답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외울 이유도 없어 이것은 담당 그 공무원 그 공무원만 알면 되는 항목이지 시험 지문에 이것을 가지고 답을 뽑는 지문은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이 중요한데 어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결론을 기억하셔야 돼 바로 전매 제안을 받습니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게 만든다고요 예 얼마 동안 모르지 그거 외울 필요는 없겠고 다시 우리 시험용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전매 가능 사유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게 되면 앞에 봤던 거랑 거의 똑같아요 상속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죠 이혼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도시로 이사 다른 나라로 이사 다른 세상으로 가신 분 주택으로 이사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모랑 똑같아 분양가 상한제에 있어서 전매 가능 사유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속과 이혼이라고 하는 거 신문상이 변동이 있고요 다른 도시로 이사하면 있어서 거기 세대원 전부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수도권으로 이사는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 해외 이주 해외 2년 이상 체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 가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일부 증여 배우자에 대한 일부 증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굳이 분양가 상한제에서요 어떤 전매 가능 사유와 비교를 한다면 경국매라고 하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에 추가가 되는데 그것을 어차피 비교하는 문제는 구성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비슷한 여섯 가지 가지고 주구장창 우려먹어요 여기서 상속과 이혼 그리고 다른 도시로 이사 다른 나라로 이사 다른 세상으로 가시는 주택으로 이사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 등에 있어서는 투기 과열 지구 전매 제한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전매가 가능하다 자 근데 앞에서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에 있어서는 토지 주택공사에 동의 받아서 전매할 수 있다 라고 했던 것에 비해서 자 이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이 주택을 분양한 사업 주체 동의를 받아서 역시 전매가 가능하다 문제는 자 앞에서도 분양가 상한제에 있어서도 이런 일정한 사유 있으면 동의받아라 라고 되어 있었는데 상속은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사망신고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따로 동의를 받고 말고 할 성지 아니죠 그래서 역시 상속은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해서 이게 이제 토지 주택공사냐 또는 사업주체자 이런걸 갖고 쟁점을 삼을지는 않을 거에요 자 그리고 이 주체는 하나 더 추가할 것이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가면 사업주체 매입이라고 하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매금지규정에 위반해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의 전매가 이루어졌을 때 사업주체가 이 매입비용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건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분양가 상환자 적용 수택에 있어서는 동의받아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동의받아서 전매할 수 있다 근데 동의받으러 온 사람한테 토지주택공사가 무선 매입할 수 있다 요렇게 법이 되어 있었고 지금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전매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일정한 사유가 없으면 전매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불법적으로 전매가 이루어졌다 그럼 이제 이 매수인 지금 투기 과열지구의 주택을 분양을 분양을 받은 사람 말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팔았다는 얘기죠 분야만 그랬을 때 이 매수인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왜 원래 분양가 있잖아요 원래 분양가 그것만 누가 사업 주체가 그 매수인에게 지급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 사업 주체가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답되지 않아요 한번 나와서 설명을 드렸을 뿐이고 역시 이 투기 과열지구 영역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뭐 출제가 되는 이슈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바로 전매가능사유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상속과 이온 다른 도시로 이사 다른 나라로 이사 다른 세상으로 가시면 주택으로 이사 그 다음에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 이렇게 해서 전매가능사유를 정확히 외워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농지법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